1. 나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1. 당신은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2.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2. 당신은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예,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3. 나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아니요,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예,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5.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 5. 그들은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 5.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6. 그 남자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 6.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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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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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다. Question 9.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Did she have a pen? No, she didn't. Question 10. 그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Did he have a pen? No, he didn't. Example 6 나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I did not have a pen. Question 11 그녀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She did not have a pen. Question 12 우리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We didn't have a pen. We didn't have a pen. We didn't have a pen. 아멘